우리 쪼스틱 역할이잖아 core 이거 잘 먹고 다닐 나 머리에 올라가고 있지 이 사람이 여기에요 자 아니 아니 자 그냥 이만 응 잘 신고 안녕 이제는 이거 가져가냐 아 갔다가 줄 됐어 아 지게 좀 살라고? 이거 이거 이걸로 하잖아 야 야 뭐지 뭐? 뭐야? 마술사야 마술사 위에 잠바 한 개 입어라 이거 안 해 이거? 조끼 입어라 아 이거 입어봐 근데 이거 언제 생긴 거야? 첫 채널 오늘 뭐 하는 거야? 오늘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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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은 반델리아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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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형은 모르네. 여기 산타벨입니다. 지금 맛있는 거 드시는데 뭡니까? 한 개 2만 원짜리 고기고요. 뉴욕 스트립. 뉴욕 스트립 고기입니다. 맛있을래 먹네요. 꿀맛이 좋습니다. 꿀맛이 납니다. 엄청 맛있다. 뭐? 나뭇가지로 땐 나뭇가지로 땐 햄버거 한다. 웬만히 고기먹은 것 같아요. 왜? 이상해요? 진짜 맛없어. 에이? 뭐? 뭐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